글리버 여행기 가난한 영국인 의사 글리버는 외과의사 견습공으로 여행을 하리라 믿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도중 폭풍을 만나 소인들이 사는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글리버 여행기는 1726년 영국계 아일랜드 작가인 조너선 스위프트가 지은 책으로 원제는 상당히 긴 제목을 갖고 있죠. 글리버 여행기로 알려진 이 작품의 원제는 세계의 여러 외딴 나라로의 여행기, 4개의 이야기, 처음에 뇌과의사, 그 다음에는 여러 척의 배에 선장이 된 레뮤엘 글리버 지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원제에서 알 수 있듯이 글리버 여행기는 사실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726년에 첫 출간되면서 핫이슈가 된 작품이었으며 그로 인해 논란도 함께 몰고 다니게 되었는데 신랄하고 비판적인 묘사들 때문에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금소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1800년대 초반에 거친 표현과 풍절을 삭제하고 아동문학으로 발행하게 되었고 이 판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의 40대 전후의 사람들은 어릴 적 아라비안 나이터와 함께 토막난 작품의 대명사로 글리버 여행기는 소인국의 모험을 담은 동화책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총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글리버 여행기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야기 초반부에 글리버는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항해술, 수학,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바다로 여행을 떠나자는 제안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바다에서 큰 사고가 나며 정신을 잃고서는 어느 섬에 표류하게 되었는데요.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15cm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글리버의 온몸을 꽁꽁 묶어놓았었죠. 릴리펫이라는 소인국들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글리버라는 거인으로 인해 위협으로 느껴서는 그를 없애자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글리버의 인성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관찰하며 그에게 소인국의 언어를 가르쳐줍니다. 글리버는 영국이 아닌 새로운 나라 릴리펫에 적응하려고 9개의 조항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며 몸이 풀려나는 자유를 얻게 되죠. 몸이 풀리면서 키를 재보니 소인국 사람들보다 12배가 큰 키였는데 그로 인해 부피를 맞춰 매일 12의 세제곱인 1728인분의 음식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한 요리사당 17인분씩 요리를 한다고 해도 100명 이상이 필요했겠네요. 릴리펫 근처에는 릴리펫과 갈등을 빚는 블레프스쿠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한중일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갈등이 자주 있는데 사실은 전세계 대다수의 나라에는 옆나라와 사이좋은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인데요. 이건 개인과 개인 사이도 잘 지내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듯이 가까운 국가와 사이좋게 지낸다는 건 정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한 번은 블레스푸쿠의 침략에서 릴리펫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릴리펫에 상주하고 있던 걸리버로서는 소인국끼리의 전쟁은 마치 레고 장난감을 보는 느낌이었죠. 걸리버는 릴리펫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왕비가 궁전에 갇혀 불에 타 죽을 뻔한 것을 걸리버의 오줌으로 구해주게 됩니다. 왕비의 목숨은 부했지만 왕비는 감히 오줌으로 자신을 구했다고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 걸리버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왕은 그래도 당신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너무 한을 품지 말라고 했지만 왕비를 추종하는 의원들의 선동으로 인해 결국 왕비 인사측에서 걸리버의 눈알을 파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란 정치 선동의 걸리버는 릴리펫을 다 엎어 뭉겨버릴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왕은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명예로운 호칭도 주었던 점을 감안하여 옆나라 블레스푸크로 망명을 하게 되죠. 현실세계에서도 국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정치 선동으로 한순간에 역적이 되는 일이 많은 예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스푸크의 왕은 걸리버가 망명하니 이를 매우 반기며 며칠간 잘 대해주었는데요. 걸리버는 그가 탈 수 있는 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소인들의 도움을 받아 소인국들의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부의 내용으로 넓은 시야에서 소인국이라는 나라를 지켜본다면 현실세계에서도 국가와 사회제도라는 것이 많이 유치하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죠. 가령 릴리펫의 국가 내에서도 파벌이 있었는데 높은 굽 신발을 신는 높은 굽파와 낮은 굽 신발을 신는 낮은 굽파였죠. 또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경위도 계란을 뾰족한 곳부터 깨어먹느냐 아니면 둥근 곳부터 깨어먹느냐 논쟁이 법적으로 이어져 전쟁이 벌어지듯이 현실세계에서도 종교라던가 다른 의견의 차이만으로도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소인국에서 탈출한 걸리버는 영국별을 만나 집으로 돌아온 후에 다시 여행병이 도저 항해를 하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료 선원들은 모두 걸리버를 버리고 도망가고 걸리버는 농부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농부는 이게 웬 떡이냐고 바로 잡아먹지는 않고 걸리버를 돈벌이로 이용하게 됩니다. 거인들의 입장에서는 걸리버는 살아있는 장난감 같은 존재였으니 식탁 위에서 쇼를 보여주고 그 돈을 농부가 챙기는 방식이었죠. 작은 사람의 쇼는 금방 소문이 나서 거인나라의 왕과 왕비까지 만나게 되는데 왕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걸리버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설명합니다. 거인들의 나라는 브롭 딕넥으로 사람들의 평균 키가 30m 정도 되며 걸리버는 난쟁이라는 뜻을 지닌 그릴드릭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2m가 안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30m의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차이였죠. 쉽게 말해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걸어다니며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걸리버는 2년 동안 거인국에서 지내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와 벌레 취급을 당하며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점점 큰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 현재의 자기 자신을 소인처럼 생각하게 되죠. 브롭 딕넥의 왕과의 대화에서 걸리버는 영국의 정부와 관습, 종교, 법률과 학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수많았던 역사와 인과관계를 설명해 보아도 거인국의 왕의 시선에서는 그리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걸리버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브롭 딕넥의 왕은 그저 영국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는 존재이구나라고 받아들이죠. 수많았던 역사적 사건들도 브롭 딕넥 왕이 보기에는 그저 음모, 반란, 살인의 집합체로 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탐욕과 잔인함 등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쁜 결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잔인하고 탐욕의 생각들이 각가지 변명과 명분을 갖다 붙여서 정의롭게 포장을 하는 일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죠. 소인국과 거인국 다음으로 만난 나라는 하늘을 나는 나라와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중 라퓨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의 천공의성 라퓨타도 걸리버 여행계에서 모티브를 따왔었죠. 걸리버 여행계 3부에서는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문명과 지적 성취라는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이 많고 한심한 것들이 많은 것에 대해 풍절하기도 하며 문명의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부유한 라퓨타는 그 힘으로 다른 인간들을 압지하는 상징인데 풍자적 소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라퓨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라퓨타는 스페인어로 창렬한 의미를 지닌 욕으로 현대사회에서 천공의성 라퓨타 애니메이션이 스페인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개봉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3부의 마지막 부분에는 당시 서양에서 한창 신기하게 생각하던 동양의 나라로 일본이 등장하기도 하죠. 마지막 4부에 가서는 이제 걸리버는 선원의 신분이 아닌 선장이 되는데 역시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또다시 다른 어떤 섬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번에 정착한 마지막 국가인 휴이넘은 소설의 피날레를 장식하듯 걸리버가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하는 곳이었죠. 휴이넘은 말들이 살아가는 국가였습니다. 경마에서 보는 그 말들이죠. 그런데 이 말들은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으며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휴이넘에서는 인간을 나쁜 동물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간사하면서도 배신도 잘하고 감정적으로도 복수도 심심치 않게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걸리버는 말들의 세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추후 바다를 거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인간사회의 모습에 경멸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자기 집 마법관에서 말들하고만 지내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되죠. 조너선 스위프트 작가는 17세기 후반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8세기 초반까지 영국 교회의 목사와 정치계에서 활동을 하다가 걸리버 여행기를 비롯하여 정치 종교계를 풍자한 다수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정치 권력층의 부패와 위선을 신란하게 비판했던 만큼 그 당시에는 금소로 지정되었다고도 하네요. 오늘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에는 돈을 여유롭게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행복의 필수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의 여유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돈이 많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현대사회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지닐 수 있는 자본주의 시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돈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기초를 제공한 유명한 학자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애덤 스미스가 집필했던 국부론에서 정부는 민간의 경제생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와 함께 18세기 영국에서는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와 기술의 혁신으로 인류문명을 크게 변화시킨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도 정치 싸움을 번져가며 심심치 않게 자본주의가 무조건 옳다 아니면 공산주의도 하며 분쟁을 벌이기는 하지만 사실 세상은 무엇이든 극단적으로 치닫는 건 그만큼의 부작용도 따라오기 마련이죠. 제가 영상에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취욕이 강하고 경쟁을 즐겨하는 타입이라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성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장점만 가득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인간의 욕심을 만들어내는 빈부격차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죠.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올리버 트위스트 작품은 영국 BBC에서 선정한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인 19세기 중간에 활동한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영국 산업혁명 시절에 도시 하층민 계급의 삶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당시 영국의 신빈민구제법에 대해 비판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신빈민구제법은 1830년대 영국에서 제정한 법률로 거리의 거지들을 포함한 빈민들을 모아서 재활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키우겠다는 정책이었는데요. 도시마다 감화원이라는 곳을 만들어 불황자나 고아들을 모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두 삭발시키고 제복을 입혔으며 현실은 감옥이나 수용소 같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세기였던 만큼 개개인에 대한 인권과 존중의식은 그리 발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노동을 시키고도 급여라던가 음식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었죠. 소설의 주인공은 작품 이름과도 같은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한 소년입니다. 아직 올리버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 임산부가 거리에서 쓰러져 구비논으로 이송이 되죠. 길거리의 임산부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주인공 올리버이며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올리버는 아기 때 나이 많은 부모가 운영하는 곳에서 따뜻하지 않는 보살핌을 받다가 꼬마 정도의 나이가 되면서 구비논으로 가게 되는데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은 식사도 늘 배고픈 정도로 배급받게 되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생활을 이어갔죠. 아이들은 음식을 더 달라고 하고 싶었으나 무서운 어른들에게 요청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이 아이들끼리 제비뽑기를 해서 음식을 더 요청하는 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소설의 전개가 이어지려고 이 제비뽑기에서 올리버가 선출되었고 급식아저씨에게 음식을 더 달라고 요청을 했죠. 결과는 한방 세게 맞으면서 기절하고는 다락방에 갇히게 됩니다. 문지야로 낙인 찍힌 올리버는 구비논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는데 요즘시대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 모델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문지야를 처분하기 위한 올리버 처분 광고였죠. 이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5파운드를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집세가 밀려 고민하고 있던 굴뚝 청소부가 데려가려 했지만 올리버가 그를 무서워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죠. 다음으로는 작은 배의 선장이 견습 선원을 채우기 위해서 올리버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 역시 성립되지 않자 구비논에서는 올리버에게 한 번만 더 거절하면 아주 박살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냅니다. 결국 올리버의 행보는 구비논에서 내쫓기게 되었고 장의사 소오베리의 도제가 되었는데요. 이곳에서도 소오베리의 아내는 올리버에게 여전히 음식의 찌꺼기만 주었지만 소오베리는 올리버를 그리 나쁘지 않게 대하며 장의사 기술을 연마시켰습니다. 그렇게 장의사 일을 착실하게 배워가면서 신용을 쌓아가던 올리버는 인턴을 거쳐 어린 나이에 정식 도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는 장의사 달인이 될 법도 있지만 또래의 다른 도제와 심한 감정 갈등에 부딪히게 되죠. 같이 도제일을 배우던 노아 클레이플은 아버지가 상위 군인이며 어머니가 세탁소 주인이었습니다. 사답혁명이 한창이된 19세기의 영국은 아직 국가의 복지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로 아버지가 다리를 다치게 된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집안의 재정적 상태가 녹록지 않았음을 의미했었죠. 상위 군인이었던 노아의 아버지는 인생의 처지를 비관하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는 아내와 노아에게 폭행을 일삼게 되는데 이로 인해 노아는 자신의 화풀이를 올리버에게 퍼붓게 됩니다. 하지만 올리버가 성장한 환경도 부모에게 학대받거나 멸시를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역시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노아의 웬만한 언어 공격에는 멘탈이 그리 무너지진 않았죠. 그러던 도중 노아의 공격은 더욱 커세지며 결국 올리버의 어머니가 없다는 점을 건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니 어머니는 분명 창녀였고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배를 받아서는 그곳에서 사용되었는게 분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멘탈의 임계점에 달한 올리버는 노아에게 UFC를 연출하게 되고 이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금당하게 되는데요. 장의사 꿈은 이제 접어야겠다고 생각한 올리버는 장의사 집을 탈주해서 부작정을 런던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새로운 대도시 런던에 도착하게 된 올리버는 복잡하고 발전적인 수도가 놀랍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한 푼 없는 꼬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런던은 아니었는데요. 숙소를 마련할 돈은커녕 갈 곳도 없는 올리버가 안착한 곳은 페긴이라는 장무라비의 소구리였습니다. 페긴은 훔친 물건을 거래하거나 본인이 직접 물건을 훔치는 자였는데 휘하에는 여러 명의 꼬마 소매치기들이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근대화가 진행되는 1970에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집 없는 꼬마들을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소매치기들이 다수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초반의 인기 드라마 걸러서 저 하늘까지에서도 최민수, 김혜선, 손지창, 호준우 등의 출연자들이 소매치기 집안의 의분남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었죠. OST도 아주 유명해서 많은 이들이 학창시절 장기자랑으로 이 드라마에 OST를 부르고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올리버는 페긴의 숙소에서 이제 첫 실전으로 첫 소매치기의 실전에 나섰지만 얼떨결에 주변 꼬마들의 소매치기를 멍하니 지켜보고 있다가 혼자서 잡히면서 3개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으려고 하는데요. 때마침 이 상황을 목격했던 서점 주인의 증언으로 올리버는 풀려나게 되고 이를 딱하게 여긴 블라울로우라는 금수조 신사가 올리버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올리버 트위스트 내양의 중반부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지어진 1838년도 소설이라도 한번 읽어보신다면 상당히 몰입도 있는 고전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영어영문학과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수업시간에 다루어지는 소설이기도 했죠. 아무래도 아주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내용의 전개가 권성징악이라던가 출생의 비밀들을 다루고 있어 진부한 면이 있긴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부자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다는 것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작품의 명대사로 프리즈 썰, I want some more를 꼽는데 이때 주거 한 그릇 더 달라는 의미는 너무너무 맛이 없는데도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한 그릇을 더 달라는 절박함이 담겨있는 대사라 할 수 있었죠. 작가 찰스 디킨스는 글을 잘 쓰는 작가였을 뿐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재능을 보여 결정적인 순간의 줄거리가 끊어져 독자들을 애타게 하는 기법을 썼습니다. 마치 현대사회 주말드라마 후반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